안녕하세요 모이코입니다. 이번에도 mtv공원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hfc4의 vsr11s버전입니다. 호복고무만 메이플리프 MR호그로 교체해주었습니다. vsr11s는 vsr10의 카프모델이며 제일 큰 특징은 45도 트리거임에도 불구하고 장전이 매우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장전후 왕복시 걸림이 없어 게임때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보조무기는 도쿄마루이의 mk23 소콤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의 게임영상은 hfc vsr11s 성능위주로 게임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첫번째 게임과 두번째 게임은 모두 산쪽으로 올라가 적들을 저격하였습니다. 필드에 장가지나 나뭇가지가 많아 생각보다 적들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적들을 저격할때 단순히 적을 정조전하는 것과 결계로 일어난 상황들을 어느정도 감안하여 저격을 해야하였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대나무숲 옆에 물이 흐르는 쪽에 숨어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에 숲길을 뚫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중앙 숲을 커버하던 적을 잡고 나서 저는 대나무숲 근처에 있는 적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충분한 사격각이 나오는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지로 근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적에게 탐지당하여 저는 몸을 건물더미 뒤에 숨긴채 권총을 들고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다음 게임은 다시 산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편해! 간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산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수풀 더미를 뚫고 천천히 정진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다시 산쪽으로 올라가 적들을 저격파를 하였으나 생각보다 적들이 아군 진영을 빨리 뚫고 오면서 전원 최대한 몸을 숙인 채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마지막 게임은 시작 지점 근처에 숨어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에게 들켜 달아내리라 하였으나 이미 저를 적들이 후회하고 있어서 전사하였습니다. HFC VSI-11S 버전은 무난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장전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것이 상당한 이점이었고, 폭풍 고문만 바꿔줬는데도 바람이 어느정도 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괜찮은 집탄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하게 스나이퍼건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